아니 징버거님 어디 계세요? 예? 징버거님 일로 와보실래요? 아 예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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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아니 징버거님이 아까 파온 길 있잖아요 왜? 아니 일로 와보세요x3 아 파온 길 이거 안 파셨어요? 어 왜 없지? 아니 여기쯤 안 파셨어요?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?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왜 한 칸 한 칸 다 안 파세요? 이런 거 다 세세하게 파셔야 돼요 네 여기 아 예 아 여기도 다 평탄하게 해야 돼 어 이거 다 펼트 있게 파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요 앞에 이거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요기 반대편에 요기? 이건 파야지 이런 것도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? 와?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러 가도 될까요? 아니 잠깐만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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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를 캐셔야 돼요 예? 네 개를 캐야 돼 와 와 뭐야 캤어요? 예 그러니까 미쳤다니까 재능이 그냥 말이 안 돼 아 재능이 있네 아 재능이 있네 아 이 무지에다는 금을 아 아 금 금 이게 금보다 금보다 1000배 정도 귀한 금 같이 캐줄게 이거 이거 먼저 보자 흐흐흐흐흐흐 아 그럼 같이 캐줄게 아 와 미쳤다 리바님 버거님 캐셨음 아 이거 캐는 거예요 제가? 어 네 와 정말요? 미쳤는데 이거? 아 이게 이게 진짜 발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 이거 그래요? 응 진짜 귀한거야 와 감사합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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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세를 몰아서 더 캐 봅시다 세계를 더 찾아보시던데 어 느낌이 오는 곳이 있어요 느낌이 오는 곳이 있어요 어 아 맞어 증거님 여기 여기 이렇게 깜짝하게 캐야 돼 이런 거를 다 이런 거를 다 저희가 다 캐 이렇게 볼 수 있고 다 캐야 돼 그래서 깔끔하게 어? 저기 뭔가 인위적임이 하나 있는데요? 어? 뭐야? 인위적인데? 그놈의 인위적 이런데서 나오는거구나 운이 좋으면 또 금이 나올 수도 있는거고 어? 언니 언니 여기 와봐 일로와 일로와 뭐 뭐야 인위적인데 인위적인데 뭐야 인위적인데 상자 뒤쪽으로 쭉 해보죠? 어 뒤쪽으로 쭉 해보자 직접 직접 해보세요 이거 뒤로 한번 해보세요 왜 아무도 안 캐지? 언니가 캡 아 제가요? 곡관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곡관이가 없어서 뭐지? 아 이거 이상한데 와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아 붙였다 아 진짜 뭐야 아 저한테 왜 이러시는거에요 이러지마세요 와아 미쳤다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징버거 우리 말의 영웅이야 와아 와 장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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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야 두개만 더 캐면은 그니까 그니까 어 근데 뭔가 어 여기서 냄새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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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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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상해 냄새 한번 맡아보시지요 이상하네 비.. 비염 와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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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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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몇개가 붙어있는거야 이게 와 대박대박 우와 징버거 징버거 와아 와아 와아아 미쳤어 그냥 미쳐버렸다 미쳤다 미쳤다 아아아아 좀 기다렸다 아니 이거.. 뭐한대.. 다.. 4개가 붙어있던 거야? 그니까 나아니야 그 6개인가 5개 있었어요 어?! 지금 버건 당신은 지옥 광부 천직이야 그러니까 대박인데 어.. 어...? 왜.. 왜.. 왜 그러는데...? 당신만 이걸 할 수 있어 제발 우리 지옥을 구해주세요 광부님 맞아요 저희를 지켜주세요 고생이 없다면서요 이거 이상했어요 이거 거짓말이네 이거 잠깐만요 거짓말이네 아 버그였네 방금은 너불이가 아니었어 너불이었던 것이여가지고 나쁜 일이라도 지옥에 온 나쁜 너불 영혼이었어 웃기였어요 너더라이트를 이토록 모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금을 모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금을 모으는 이유가 뭐죠 금으로 집 지으려구요 아 그래요 목표가 다르시네요 아 이게 네더라이트가 네더라이트 주계랑 아니면 그 네더라이트 파편이 네 나중에 도감 등록하시면 경험 그 뭐지 능력치가 좀 많이 올라요 오오오 오오오 각자가 엄청 많이 올라 가지고 그거 등록하시면 좋고 네더라이트 주계는 곡괭이랑 합쳤을 때 네더라이트 곡괭이가 되거든요 못하지가 근데 걔는 혹시라도 용암에다 던져도 안 타요 와아아아 그렇군요 네